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청구당에 덜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, 시어입니다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렛츠고! 렛츠고! 가리비 와, 진짜 부드러워요 솔직히 렛츠고, 렛츠고! 소스 왜 이렇게 편안하게 먹는건지 저에게 강한고리야 많이 Youngster 도 좀 좋아해서 다 McKinney 좋아하시나요? 온라인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겠다 초콜릿 중불때문에 다 흐리웠어요 솜다 맛있네 초콜릿 응, 더 좋았다 솜다 오ommt 중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붐 솜다 쫄남 incentives grandfather 너무 맛있다 계란 꺼져 먹방이 끝났습니다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못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